차세대 찬양 사역자들의 등용문인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전남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명이 넘게 참가했으며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본선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CBS는 신안군 일대를 보구마하는 데 기여한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신앙 유산을 되새기기 위해 증도를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BS는 증도의 문준경 순교기념관을 비롯해 염전체험 등 관광 명소를 돌아보고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1박 2일 여행코스도 운영합니다.